안녕하세요. 안영선입니다. 네. 김정호 선배가 갑자기 일이 생기는 바람에. 어쩔 수 없죠 뭐. 저기 그 석화영 말이에요. 박세령 씨가 내 생각에는 잘 어울릴 것 같거든요. 이미 결정됐어요. 아니 그거 안 하겠다는 거 간신히 캐스팅했다면서요. 박세령 씨 시키면 얼씨구나 할 텐데. 전 구체적인 에피소드 다 나와서 아는데 심수정 씨가 해야 돼요. 아 예. 네. 그 이행 길어서 많이 쳐내야 되겠더라고요. 내가 보고 줄여볼게요. 눌러가는 호흡이라 적게 쓴다고 쓴 건데. 국장님도 아주 만족해 하시더라고요. 스태프들도 대박 날 거라고 그러고. 뚜껑 열어봐야 아는 거죠. 어 연기자들 대본 가져갔어요? 아 예 그 몇 명 가져간 것 같던데. 심수정 씨는 이따 코디가 온데고. 아 심수정 씨 딸 태양일보 기자인 거 알죠? 방송팀. 네. 드라마 홍보는 잘해주겠네요.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저기 오늘 은혜영. 저라고 얘기하지 마세요. 예 전화 드릴게요. 네. 아 예예. 질문이 좀 있어요. 좋다. 똑같으면 안 되죠. 똑같으면. 미안하네 그렇게 얘기하니까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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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